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월요정치 전북대 고상진 겸임교수 이덕준 변호사 나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 소개해드릴 때 상춘조합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요즘 같은 시절에는 나들이도 어렵고요. 이덕준 변호사님, 특히 오늘은 황사가 굉장히 심했어요. 저기 전주에서 모악산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황사가 심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중국의 베이징에 무슨 화성 같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전주도 좀 있으면 화성처럼 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창문도 제대로 못 열어요. 맞습니다. 저는 나올 때 보통은 창문 신경을 안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창문이 제대로 닫혀있나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네. 익사는 좀 어떤가요? 아, 뭐 마찬가지죠. 사실은 제가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지금 만보 걷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역대급 황사 때문에 만보 걷기를 못 해가지고 소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나가도 좀 힘들잖아요. 그럼요.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불안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황사가 내일까지 좀 이어진다고 하니까 외부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오늘 월요정치 인구 감소 이야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고상진 교수. 네. 지난달 기준 보니까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 1,300명. 네. 180만 선이 위태위태하네요.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까? 글쎄요. 우리가 항상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아젠다가 될 때마다 서로 경각심을 갖고는 했습니다만 마땅한 대책이나 어떤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또 정책적 구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매번 반복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충분히 예견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2019년도에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GRDP라고. 각 지역내 총생산이 17개 전국 광역시 도로 구분 지어서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일단 광역시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를 빼고 광역도 9군데만 놓고 봤을 때 전라북도가 꼴등입니다. 과거 충청북도라든지 강원도보다는 전북이 그래도 잘 살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이런 통계치를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치를 보면 작년 2019년도에 전라북도 1인당 GRDP가 2874만 원인데 평균 전국 평균은 3720만 8천 원입니다. 거의 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근데 9개 시 도를 나눠서 구분 지어서 보면 강원도가 3200만 원이에요. 저희보다 바로 위에 순위가 3200만 원이고 충청북도가 4200만 원입니다. 전라북도만 2800만 원이죠.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꼴찌다. 광역도에서 봤을 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거를 찾아서 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직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2019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런 추세들이 좀 지속되는 게. 계속 지속되었죠. 2015년 이후부터 계속 지속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덕진 변호사께도 이 질문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 전체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전라북도 인구가 줄어든다. 근데 이것을 전라북도만 국한에서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시도하고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떤가요? 네. 이제 전라북도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960년대 전라북도 인구가 25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때 대한민국 인구는 2,500만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인구 수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인구는 꾸준히 줄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0만이 됐고 대한민국 인구는 오히려 반면에 늘었습니다. 5천만 명이 넘어섰죠.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는 한 60년 만에 2배로 증가했는데 전라북도 인구는 오히려 한 7,80만 명 줄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인구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3.56%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라북도 인구의 감소폭이 훨씬 컸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은 방금 전에 고상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누가 고향이나 가족 버리고 가고 싶어 하겠느냐. 다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도 전북의 인구 감소폭.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 인구 감소는 보편적인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전북의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습니까? 사실은 비교를 하지는 못했지만 겨우 실질적으로 3분의 1 토막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인구 추위라고 그러면 저희가 한 500만 명 인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180만 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3분의 1 토막 정도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1960년대는 농업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았을 텐데 급격하게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오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오히려 농업 중심의 기반 사회가 더 두드러졌을 것이라고 보면은 아마 추측한데 전라북도가 제일 인구 감소율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소폭이 굉장히 큰 곳이 전라북도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도 또 시군 간의 차이도 발생을 해요.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가 더더욱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구상균 교수님은. 사실은 익산이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호남의 3대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3대 도시라는 그런 명성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전라북도 시군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익산이 규모가 있는 도시였는데 사실은 그런 3대 도시의 명성을 구가하던 시절에는 보면 석재, 보석, 섬유라는 3대 기반 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반 산업이 어떤 시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때제때 어떤 산업 활동의 변화를 혁신을 가져오지 못한 그 결과가 지금 기반 시설의 붕괴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익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군산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조선산업, 2차 산업이 또 익산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군산 경제 직격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익산이다라고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전에 익산에는 보배그룹도 있었고 BYC 같은 대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어서 아마 인구 감소, 익산이구 감소에 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전망은 어때요? 굉장히 암담하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인들, 특히 지역의 경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거버너들의 어떤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당장의 본인의 임기 때를 생각해서 즉흥적인 방식보다는 적어도 5년 이후를 생각해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펼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익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재, 보석, 섬유산업이 무너진 마당에 지금 익산이 가지고 있는 여건을 따진다면 교통, 관광, 식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제의의 부흥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거버너를 비롯한 정치인들, 지역 정치인들이 아주 머리를 맞대고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방향성을 먼저 잡고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도내에서 익산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대한민국 사회의 지방 인구를 수도권이 빨아들인다면 전라북도 시군 인구를 빨아들이는 건 전주시였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인구도 65만 선에서 10년째 정체 중이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아까 인구 감소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 때문에 후진구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가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지역적인 보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인구 증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아예 시골 같으면 생산 수단 자체가 없으니까 도시로 오는 것이고 전라북도 내부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기타 시군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산업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의 전주시가 베드타운 역할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권이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을 하고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인구 증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 경쟁력까지 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삶의 질 자체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익산이 좀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은 경제력은 기본적으로 인구 수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인구 수가 있어야지만 내부적으로 내수 경제가 돌아가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어떤 큰 거시 경제까지도 발전, 승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 수는 곧 경제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구 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지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많이 저하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도내 대학 가운데, 4년째 대학 가운데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원강대다, 익산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전혀 무관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익산에 대해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원강대가 어떻게 보면 지방대들의 현실이 굉장히 지금 암담하고 참담합니다. 그런데 원강대가 아마 직격탄을 맞은 걸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만큼 원강대가 규모도 컸고 여러 방면에서 호남의 최고 사학으로 자리매김했던 그런 과거의 영광에 비춰봤을 때 지금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내기 위한 노력과 혁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 이걸 따질 게 없이 함께 가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덕준 변호사, 우리가 이쯤에서 정치권의 역할, 이런 거 한번 짚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성화진 도지사, 기억하실지 모릅니다만 300만 시대에 공약한 바 있었죠? 네, 2004년도에 처음으로 도지사를 출마하실 때 1, 2, 3 공약을 내세우셨죠. 관광객 1억 명 시대에 도민들 소득 2배 증가시키고 300만 도민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공약으로. 그 수단으로 탄소산업 육성하고 전통농업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잘 만들고 금융특화도시 만들면서 새만금 개말도 잘하고 그래서 300만 도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사님 되신 이후로 인구가 증가한 적은 없고 계속 하락,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지사님 마음은 얼마나 인구, 도민 마음이랑 똑같을 텐데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키고 싶으시겠어요. 사람 오게 하고 더 낫게 만들어서 잘 사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 만들고 싶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께서는 얼마 전에는 희망사항이나 어떤 목표 제시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목표 제시는 정치인들이 항상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원래 지킬 수 없는 건데 뻥튀기 공약한 겁니까? 공약을 했는데 안 지킨 겁니까? 아 이제 원래 지키고 싶으셨는데 지키기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 있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지방에서 다 인구 감소가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따져봐야 되는데 고상균 교수님은? 글쎄요. 저는 우리가 처절하게 자아 비판도 해보고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된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GRDP 전국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구조적인 문제부터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이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 되는 등시 성립되는 이런 정치 환경과 여건과 풍토 속에서는 절대 저는 치열한 어떤 정치인들 간의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정책적 경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적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소수의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 정치인들이 점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 의해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공적권을 따낸 그 순간 당선이 되는 등식이 성립되는 이런 정치 풍토는 제가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도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인구 문제를 보면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1950년대 2차 세계전이 끝나고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한 6,700만 명 정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전 끝나고 한 인구가 1억 5천만 명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한 3억 2천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 추계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어나서 앞으로 계속 증가, 한 4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한 2040년까지 인구가 4억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인구학자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50년대 한 1,900만, 2천만에서 불과 똑같은 시절에 2배, 3배로 늘어나버리는 결과가 돼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인구로 증가 추이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연구가 수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추세는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정책, 이렇게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서서히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나 복지나 교육이나 육아 문제 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복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잘 만든다면 안정적으로 조금이나마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해서 정책을 좀 입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부모 세대가 1963년, 4년생들까지로 이렇게 확대를 해석을 한다면 그분들의 은퇴를 하고 나면 인구 절벽이 현실화된다는 게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 우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도 인구 정책 문제, 주거 문제, 경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을 텐데요. 정책을 구현하고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정말 이게 딱 들어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그걸 하라고 리더를 만드는 거니까요. 사실 저희가 또 따져봐야 될 게 여기서 초점 중에 한 가지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에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10년 전에 순천이나 여수가 익산과 꽤 차이가 날 정도로 익산이 앞섰죠. 호남 3대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천과 여수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순천이 지금 3대 도시 타이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는 거죠. 어떤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는데 어떤 지역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거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가버너의 어떤 의지력과 능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가버너의 의지력과 능력을 검증한 유권자들의 냉험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지만이 그런 가버너들의 어떤 자세나 이런 태도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묻지마 민주당이 아니고 그럼요. 평가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잡아가지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처럼 정치인,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몇몇 조직을 잡고 조직을 동원할 고생을 고민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폐해를 봐왔다.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GRDP 꼴등이다. 이런 부분을 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덕진 변호사도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 고상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조직을 장악해서 우리 지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바꿔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게 항상 주장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깨어있는 민주주의자들이 뜻을 함께해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봤네요. 월요정치 이덕진 변호사, 고상진 경영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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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